가자 어? 후효율아 소율이 뭐하고 싶어? 초콜렛 초콜렛 만들고 싶어? 응 초콜렛 먹고 싶은 거야? 만들고 싶은 거야? 응 만들 거야 만들 거야? 응 우리 초콜렛 만들어볼까? 네 짜잔 짜잔 이건 초코렛 만드는 거다 우와 이렇게 해서 크레이고 이거 뭐야? 초코렛 이거는 초코렛이 나무 나무 과자 한번 만들어볼까? 네 어? 과자 만들지? 짜잔 짜잰잠 짜잗어? oon 이렇게, 하나 짪고 아빠 한번 더 짜 볼까? 더 나올 것 같은데? 응 나온다 으 як 많이 나왔지? 응 다 준비했어 이따 와봐 먹어요 어 먹어요 자 우리가 만든 초콜릿에다가 과자를 하나씩 꽂아주세요 네 소준이가 망칠지 모르니까 술 잡고 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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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꽂아 놔 쭉 꽂아 놓고 쭉 꽂아 놓고 꺼 고기야, 고기야 고기야, 고기야 고기야, 고기야 고기야 와 여기는 조금씩 부족해서 이거 하나 없는 게 좀 험이긴 하네? 그치? 소율아 그럼 우리 이거 이제 냉동실에 넣다가 한 30분 뒤에 꺼내 먹으면 돼 들고 갈 거야? 가자 어? 소율아? 가자 무랑 아이고 아빠 발에 걸렸어? 응 으응 소율이 아빠 조심해 아빠 조심해 됐다 우리 이따가 한 30분 뒤에 꺼내서 먹어볼까요? 네 우리 다 됐나 한번 가볼까? 응 봐봐 우와 이거 다 소율이가 만든 거지? 그래 완전 멋있다 응 뭐부터 먹어볼까 우리? 안 꺼내줘? 아빠가 꺼내줄까? 소율이가 만든 거네? 먹어봐요 맛있어? 최고 최고 소율아 아빠는 뭐 먹어? 아빠요 응 우와 어? 이거는 흘리는 거는 아빠가 먹어야지? 아빠가 먹을까?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아빠가 뭐해? 하하하하 빼줄게 빼줄게 아빠가 빼줄게 하하하하 어? 하나 남았다 응 왔다 파이 오늘 누구야 하세요? 안녕 하하하하하 안녕 우주아 den b 여러분 오늘 재밌지 않나요? 네 저희 소속끼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으셨으면 구독!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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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! 안녕! 다음에 또 봐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